17만 5천 3백 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JB금융지주입니다. JB금융지주, 은, 는 2013년 전북은행의 주주로부터 주식 이전 방법으로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 자회사에 대하여 경영관리와 이에 부수하는 자금지원, 자금조달 등을 영위함 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JB자산운용, JB인베스트먼트를 자회사로 프놈펜상업은행, JB캐피탈 미얀마, JB증권 베트남 JB프놈펜자산운용 등을 손자회사로 둠 2021년 전북은행 자회사로 캄보디아의 자산운용사 설립하였으며 2022년 신기술금융사인 메가인베스트먼트 인수함 기업개요 대시 광주 및 전라북도 지역에 영업기반을 둔 금융지주회사로 종속기업 대한지배 및 경영관리, 자금지원 등의 업무를 주력사업으로 영위함 대시 주요 종속기업으로는 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JB자산운용 등 국내 금융사와 캄보디아은행인 프놈펜상업은행 등이 있음 대시 2022년 결산기준 원화대출금 17만 2,244억원 외화대출금 624억원 신탁대출금 16억원 등 총 17만 2,885억원의 여신을 취급하고 있음 재무 대시 은임 상승에 따른 순이자 수익 확대와 순수수료 수익 증가로 순리수료 손익 및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 손익 감소 대손상각비에 따른 손상 자손 영향에도 전년 대비 영업이익 확대 대시 2022년 12월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비스 자기자본 비율 13.51% 고정이 하여신 비율 0.59% 연체율 0.58%로 자산건전성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대시 금리 상승에 따른 순이자 수익 확대와 사업 다각화가 기대되나 증권시장 침체에 따른 금융상품 관련 손실과 채권 매각 손실 및 선제적 충당금 반영 등으로 영업이익 및 순이익 증가는 제한적 2023년 8월 29일 기준 장마감 J.B금융지주의 시가 총액은 1조 7,650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J.B금융지주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155위입니다. J.B금융지주의 상장 주식수는 1억 9,698만 2,890주입니다. J.B금융지주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J.B금융지주의 퍼은 2.95배이고 추정 퍼은 3.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1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5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05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만 3,551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은 0.3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034원이고 추정 EPS는 3,039원입니다. PBI아과 BPS는 각각 0.36배, 2만 4,61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9.3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67이며 목표 주가는 1만 429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번지 695억원, 7,083억원, 8,258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번지 908억원, 5,254억원, 6,183억원입니다. 제2비 금융지주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번지 156.10%이고 유보율은 385.15%입니다.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빛밖에 없네요.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52.26이며 전일 대비해서 8.75 더하기 0.3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6.24이며 전일 대비해서 6.86 더하기 0.7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2비 금융지주의 2023년 8월 2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